포비의 감성사회성 놀이 아름다운 정원, 포비와 혜리가 정원을 꾸미고 싶어하네요. 친구들을 도와 정원을 예쁘게 꾸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 예쁜 정원을 꾸며볼까? 먼저 정원의 집을 골라줘. 연못 또는 분수를 골라줘. 나무를 심어줘. 꽃도 심어볼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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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서 쉴 수 있어. 정말 좋아. 우와, 멋진데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